복지TV 탑가요쇼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의 기쁨과 희망을 전합니다. 쇼 프로그램의 자존심, 복지TV 탑가요쇼가 코로나19로 지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오직 복지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탑가요쇼는 손빈과 하명지의 진행으로 베일호, 이동준, 소명, 우연희 등 정상급 가수들이 함께합니다. 탑가요쇼는 정말 저희가 출연할 때마다 항상 즐겁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이고. 늘 좋은 일 넘치시고 유쾌, 상쾌, 통쾌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빨리 빠이빠이 하시고요. 특히 국민 MC 허참이 신곡을 발표하고 탑가요쇼를 통해 인사를 전합니다. 한편 복지TV 탑가요쇼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본래 취지에 맞춰 전국 어디든 복지TV와 함께하고 싶은 지역을 찾아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탑가요쇼는 복지TV를 통해 평일 자정 방송됩니다. 탑가요쇼는 복지TVど FS